유전지 허산나 은인 차단재가 은인 차단재가 10병체를 맞이했어요 10병체를 맞이했습니다 호마, 아빠, 하나, 넌, 나만 챙겨서 하나 이제 끝나고 어디로 가죠? 차단재 끝나고 어디로 가요? 배가 하나 붙이는 거 붙여 가세요 네, 이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3시회에 우리 누대비 교역 호산나 은인 차단재가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묵고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, 부탁드려요 참 조심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대비 교회의 미사랑 모든 교회들 한 달에 모여서 이제 오늘 10년 후에 우리가 어린이들 한 달에 모여서 난 차단단을 모여서 해맞다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 차단재로 만나서 우리 누대비 사는 모든 교회들이 당황밤 하던 때가야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들 여러 마리 라마서 서로의 풍선을 풍선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와서 아버지 사냥을 할 때 이 찬양, 아멘, 상당되는 사랑에게 paying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말라며 더욱 우리 어린이들도 심청어, 식시가 잘 할 수 있는 신의 랑에 붙은 분위기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꿈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